한성 챔피언십 2019는 한성 창립 이래 가장 성대하게 치러질 것입니다 라이언 몰리 에이전시 측에서 이미 참여 확답을 받은 상태이고 VIP 고객을 위한 원포인트 레슨 이벤트 협의도 이미 끝났습니다 강 부장 또 안 꺼냈구나 암튼 대단해 이번 창립 기념 행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저희 마케팅부 전원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고생했어요 강 부장 올해 창립 기념 행사는 여러분뿐 아니라 제게도 의미 있는 행사죠 그런 의미에서 마케팅부는 창립 기념 행사에 전력을 다해줬으면 하는데 물론입니다 그럼 한성 챔피언십 2019는 기획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죠 대표님 이미 마케팅부에서 사전 준비를 끝냈으니 기획부에서 잘 인계받아 처리하면 되겠죠? 한성 챔피언십은 한해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입니다 마케팅부에서 줄곧 해오던 일이고요 굳이 기획부로 이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표님 글쎄요 그렇게 중요한 골프에 관한 사업을 골프도 못 치는 부사장이 책임하여 진행시킨다는 거는 대표인 나로서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중차대한 일이래서 말이에요 기획부로 이관해요 대신 창립 기념 행사에 주력하고